민생 지표이자 경제 정책의 성적표라 불리는 가계소득 분배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코로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평가인데요. 하지만 전반적인 가계비 부담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들었던 작년 한 해, 고용시장 충격과 물가 상승 등 팍팍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예상과는 다르게 3대 소득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진위계수,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과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2017년부터 4년 연속 개선세가 이어진 겁니다. 그 배경에는 정부가 대규모로 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된 공적 이전 소득은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작년 소득 증가분에 대한 기여율이 70%를 넘었습니다. 공적 이전 소득 전체적으로 증가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1분위부터 5분위까지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소득 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쪽으로 나타났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가계 살림은 여전히 팍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가구의 평균 소득이 6,1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지만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가구의 평균 부채는 8,801만 원으로 6.5% 늘었습니다. 수입 증가분 보다 빚 부담이 더 커지면서 당장 생계를 위한 자금 수요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인한 서민들의 불안감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시장 경제에 맡겨서 부채 증가하는 걸 좀 자연스럽게 해서 살아나게 해주든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줘서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무작정 대출만 줄이는 것은 능사가 아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들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